원조 뉴욕 베이글은 무슨 맛일까? 여긴 뉴욕 3대 베이글, 에싸입니다. 와, 역시 인스타 감성. 없어요. 예쁜 인테리어? 없어요. 서비스? 아니, 없어요 그냥. 맛으로만 승부합니다. 베이글 종류는 10여 가지, 크림치즈는 30여 개에 있어요. 저는 대파 크림치즈랑 연어, 대표 조합이죠. 블루베리 크림치즈, 치킨 베이글도 하나 했습니다. 개당 만 원, 이만 원 사이? 먼저 연어 베이글. 미국 형들 손이 크죠? 크림치즈가 폭탄인데 연어도 푸짐하고 원래 들어가는 콩이랑 콩 먹어야 돼, 콩. 양파는 뺐습니다. 맛은 쫄깃한 베이글에 짭짤한 훈제 연어, 아삭한 야채랑 크림치즈까지 조합이 좋습니다. 근데 치킨 베이글은 급식 같아요. 많이 놀랐죠? 고르시고 블루베리 크림치즈는 많이 단대, 그래도 맛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베이글치곤 비싸지만 이름값은 한다. 근데 한국도 베이글 맛집이 많아서 딱히 꿀릴 것 같진 않네요. 땡큐!